아 이게 이게 흰판을 얼굴 밑에다 대면 이렇게 반사판처럼 얼굴이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은데 아닌가? 어때요? 아닌가? 여러분 제거 제가 중간에 껍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라서 얘가 갑자기 머리에 왜 이상한 걸 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라이브에서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오늘이 크리스마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니트가 굉장히 두껍고 덥거든요 싱크가 또 안 맞아요? 미치겠네 싱크 아직도 안 맞아? 싱크 아직도 안 맞아요? 아직도 안 맞는지 말해주세요 한 번 봅시다 싱크 맞나요? 이게 왜 그럴까? 그래요? 안 맞아요? 그러면은 왜 그러지? 앞만에 이어 볼까? 우선 끝